네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로를 추가하는 것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니까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인셀트필로우 하고 얘를 합치고 그리고 순수도 다시 매겨야 되겠네요. 6, 7, 11번까지. 홀스로 선택을 해야 돼. 유니콘. 유니콘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유니콘 가지고 뭔가를 할 겁니다. 이제 얘가 쇼. 쇼입니다. 그리고 또 하이드도 있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니까 유니콘이 보시다시피 유니콘이 코드에서 화면이 바뀌더라도 유니콘이 언제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콘은 첫번째 화면에만 나타나고 유니콘 크기를 좀 키울까요? 유니콘. 어디 갔나요? 유니콘 선택하고 사이즈를 70으로 할게요. 유니콘은 첫번째 패스라고 하는 화면이죠. 패스라고 하는 백드롭. 백드롭에서 어디 갔나요? 백드롭. 첫번째 백드롭. 여기 있으면 안 나타나고 두번째 백드롭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백드롭이 3개까지 만들어졌었죠. 3개를 만드는 방식도 간단합니다. 얘를 듀플리킷. 이렇게 복사랐어요. 듀플리킷하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얘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집도 얘와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시프트 누르고 누르고 해서 얘를 옮겨올거에요. 이렇게 옮기다 두고 그리고 뭘 만들었었죠? 연못을 하나 만들었었죠? 붓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색상은 이렇게 물색깔. 이게 물색깔 같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연못입니다. 뭔가 연못 같죠? 연못에 퐁당 빠져있네? 지금 현재. 연못에 퐁당 빠져있으면 안되죠? 이렇게 이정도로. 두번째 백드롭입니다. 자 두번째 백드롭이 만들어졌어요. 백드롭이 총 3개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두번째 백드롭은 이름을 뭘로 할까요? 패스2가 아니라 연못이 있으니까 펀드라고 할게요. 펀드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두번째 백드롭, 세번째 백드롭, 세가지가 우리가 만들어진거죠. 그런데 지금 유니콘은 첫번째 백드롭에서만 나타나고 두번째 세번째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거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는거에요. 백코드 들어가서 먼저 show. 유니콘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유니콘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look에서 show. 찾아보시면 되요. 밑에 있죠? 이게 show가 있고 그리고 또 hide도 있어요. hide는 한번 더 해야 되겠네. 두번. 언제 show 하느냐니까 when changed to 그럴까요? 이벤트. 이벤트에 들어갈게요. 이벤트에서 when backdrop switches to pass. pass일 때는 얘가 show 나타나는거에요. 근데 pass가 아니고 다른 백드롭.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드이거나 혹은 그대로 duplicate 하면 되겠네요. duplicate 해서 판드 외에 또 다른 하나한테 뭐 3 house가 있었던가요? 우리. 다시. 3 houses. 이 경우. 이 두가지 경우 백드롭일 때는 보이지가 않고 hide는 숨긴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pass인 경우. 첫번째죠. 첫번째 백드롭에서만 show.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개.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띵띵띵 사라졌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첫번째 백드롭. pass. 나타났죠. 그리고 두번째는 사라지고 세번째로 사라지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친구 누구에요? 조딘이죠. 조딘을 선택한 다음에 이 친구가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코드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key. space key를 가져와서 얘를 4개를 복사를 할거에요. 하나 duplicate 해서 2개. 또 duplicate 해서 3개. 그리고 duplicate 해서 4개. 위에 덮칠까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첫번째는 up, left, right. right 부터 하죠. right arrow. 오른쪽 화살표. 얘는 왼쪽 화살표. 얘는 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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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ow. 그죠? 그래서 아래, 위, 좌, 우. 4가지에요. 아래, 위, 좌, 우.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딘이 우리가 화살표를 눌렀을 때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모션 들어가셔서 change x, change x by 10 되어있죠? 얘를 가져와서 left, 혹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right. 얘는 change 10이고 얘는 change minus 10 했으면 되겠죠? 그리고 up도 마찬가지, change y 10이고, change y minus 10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4가지 해서 이제 화살표를 주면은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위로, 아래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if를 써서 또 구성할 수도 있어요. if 문장 만약 뭐 뭐 하다면, when clicked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르게 여기다 좀 적어놓을까요? 여기다가 이벤트 입니다. when clicked 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들어와서 if 뭐예요? if 뭔데, if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duplicate 해서 밑에 붙여주고 조금 크게 해볼까요? 자, 포앱을 위에다 붙여놓고 다시 duplicate 해서 밑에다가 붙여주고 그럼 if가 4개가 있어요. 그죠? 이 4개의 if, then, if, then, if, then 이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jordan을 좌우, 상, 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이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완성해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코드 이 얘가 없다고 상정을 했을 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이 코드들 4개가 없다고 상정을 했을 때 이것과 똑같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코드를 여기 if, then, if, then 이것으로도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